중국산 인티앰프 또는 파워앰프로 쓸 수 있는 사부작 사부작이라고 할게요 사부작 A20A라는 앰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0만원 초반대에서 구입할 수 있고 중국가 한 19만원 전후로 잡혔는데 제법 많은 공구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고 있는 앰프라서 저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고 크기도 작고 디자인도 괜찮은 그런 앰프인데 소리가 어떨 것인가 저의 소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옴 기준 90W대 앰프입니다 이걸 350W를 먼저 이렇게 내보내니까 좀 엄청난 대출력 앰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브릿지 모드 1대의 기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ATC7에도 물려서 사용을 했고 AT7에서 한 대의 스테레오 모드, BTL 모드 그리고 프리앰프를 마크레빈슨 JC2 카피프레를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ANR, A60 인템프와의 비교까지 넣었습니다 일단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하프 사이즈보다도 살짝 좀 작다고 해야 할까요? 하프 좌우 길이는 하프인데 깊이가 좀 짧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DAC, 2N이나 캔브리지 오디오 이런 DAC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풀 사이즈의 한 2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아요 일단 한 대를 썼을 때의 모양입니다 파워 스위치가 있고 볼륨이 있기 때문에 파워 앰프지만 인티앰프로도 쓸 수 있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두 대를 사용해서 모노블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데 BTL, 브릿지 모드를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산 저가형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만듦새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의 중국산들이 카피를 한 외형을 하고 있다거나 괜히 유명 브랜드의 로고 같은 거 어색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나 짝퉁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늘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독자적인 디자인 따로 넣었고 만듦새도 나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중국산들은 결국에는 짝퉁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좋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사부작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창피한 앰프 오디오는 아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면 보시면 스테레오 앰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인딩 포스트 두 개가 있고요 XLR 입력 단장 하나 언밸런스 입력 단장 RCA 단장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 단자가 또 맨 왼쪽으로 노브가 하나 있어서 이거는 서브우퍼로 쓸 때 크로스오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 채널에서 쓰거나 패시브 퍼의 액티브 파워앰프로서의 동작을 해주고 브릿지 모드 같은 전환들은 이런 하단에 요런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보셔서 요거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이 의외로 있는 파워앰프 인티앰프라고도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DAC가 요즘에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사부작 A20D 같은 DAC에는 볼륨단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맞춰서 쓰시는 것도 좋고 별도의 프리를 넣으셔도 좋고 단독의 기본 볼륨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성향 자체는 굉장히 파워앰프를 DAC 같은 거에 직결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좀 파워풀한 느낌이 좀 있죠 D클래스 파워앰프가 들어갔고 8원에서 90W 스펙을 갖고 있는 앰프답게 그래도 미니급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구독력이 제법 좋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잘 들었어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디테일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DAC가 없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깔맞춤 이런 느낌으로 사부작 A20D와 함께 같이 쓰시게 되면은 공통된 디자인과 크기를 통해서 쓰실 수 있고 좀 더 여유되시는 분들, 좀 더 파워풀한 구동력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TL모드 쓰시면 더 좋습니다 당연히 BTL모드로 모노모노 동작을 시켰을 때가 조금 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BTL모드라는 게 무조건 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힘이 확실히 좀 붙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약간 경질, 약간 과한 느낌이 들기가 십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부작 A20A에서의 BTL모드는 힘이 어느 정도 붙는다는 게 아주 크게 체감되진 않고 살짝 붙는 정도의 느낌이면서 그 과해지는 부분이 크게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2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에서 스테레오 모드에서 상위 기종의 A30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한 대로 쓰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붙이면 붙일수록 결국엔 파워앰프 두 개 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두 배가 되는데 두 배만큼 좋아지냐고 하면은 그래서 고개를 약간 가우뚱거리는 본격적인 아주 구동이 어렵고 넓은 공간에선을 하면 당연히 BTL모드로 추천드리겠지만 책상파이라든가 작은 공간에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굳이 당연히 BTL모드로 두 대가 좋지만 굳이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만듦새 크기 뭐 다 좋았는데 최초에 구입하신 분들 불량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고산 20만원대 20만원 초반대 제품으로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하면 저는 역시 가성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입할 때부터 약간의 변수 리스크 이런 것들을 안고 사야 되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두 대를 나란히 샀는데 두 대의 기종이 볼륨 노브가 약간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동일한 동시에 구입했는데 약간 두 개 제품이 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미묘하게 좀 있는 것도 좀 아쉽고 중국산은 완성도나 QC 같은 데에서의 성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다면 높은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리스크라면은 국내에서 그냥 이런 제품들도 오히려 신품 구입하시는 것보다 국내에 이미 중고 내놓으신 분들 있으시니까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카드 구입 같은 게 꼭 필요한 분들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갖고 있는 거고요 녹음 영상 비교는 제가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에서 누르시면 나름대로 스테레오, BTL 모드 그리고 마크랩슨 JC2 카피프리 를 붙여서 사용한 거 그리고 ANR, A60D, A60의 NTM랑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열심히 나름대로 비록을 했습니다 녹음 영상 자체에서의 음질 차이는 제 마이크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간략하게 제가 그 느낌을 말로써 좀 전달을 드리면 스테레오 앰프 처음에 딱 걸었을 때 저의 느낌은 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 ATC7 이었어요 구동력이 꼭 필요한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북세프 스피커를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구동력이 생각보다 있네 해서 좋았고 두 번째는 미니급 하프사이즈 이하의 중국산 저가형 앰프를 쓰게 되면 대체적으로 깔끔한 소리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안에 핵심적인 핵이 없는 소리 그냥 깔끔하고 그냥 많은 소리 깔끔하게 난다까지로 그냥 끝나버리거나 그것도 못하는 앰플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사부작 A20A 같은 경우는 핵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았어요 구동력이 있고 핵을 가지고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단순한 밋밋한 음을 내는 것을 벗어나서 구동력이 좋은 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느껴지는 부분이 약간 전체적인 스테이징과 대역이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역은 많이 안 나오는데 중음 쪽에 핵을 갖고 있으면서 중음이 좀 잘 나오는 그래서 ATC-7의 특징이 좀 그런가 싶어 가지고 에포스 ES-21도 넣었고 다른 스피커도 한 가지를 더 사용을 해가지고 총 3개의 스피커를 사용해 봤는데 역시 그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BTL 모드하고 일단 그래서 BTL 모드하고 스테레오 방금은 스테레오에 대한 소감이었고요 BTL 모드 브릿지로 들어가가지고 두 대를 걸었을 때 힘이 확실히 조금 더 붙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브릿지 모드가 들어간 앰플을 한 3종, 4종 정도로 써봤어요 그랬을 때 힘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상당히 좀 경질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BTL 모드를 쓰는 앰프들을 선호하진 않거든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 선호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런 단점이 왜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다듬어졌다 거꾸로 말하면 파워풀한 느낌은 그렇게 아주 강렬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구독력이 좋을 땐 역시 BTL 모드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앰플을 두 대를 사야 되는데 두 대를 넣은 것만큼 좋은가 한 대를 샀을 땐 24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하지만 두 대 사면 거의 50만원 되잖아요 그럼 애초에 50만원의 스테레오 앰플 더 똘똘하게 잘 만든 녀석으로 옮겨 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기 때문에 저는 스테레오 쪽을 좀 더 추천드리지만 구독력 좀 더 필요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같은 사부자 자체의 디자인이나 이런 앰플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최대치를 뽑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20D 두 대로 BTL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A30이나 A20A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 중국산은 가성비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고급 기종들이 위에서 또 경쟁을 하면서 내려다 보고 있잖아요 신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고에서는 특히나 또 조금 오래돼서 또 인지도 낮은 것들 하고 붙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같이 비교한 ANR A60 같은 경우는 브릿지 모드 한 것과 중고 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교개를 가웃거리게 됩니다 스테레오만이라고 얘기하면은 A60보다 사부자 A20D A가 더 가성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싸구려의 느낌이 아니다 라는 느낌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약간 뭉쳐 있는 듯한 느낌 이 부분이 핵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좋게 느껴졌지만 대역이 대체적으로 좀 좁고 약간의 미묘한 답답함 그래서 결국에 순도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 이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만족도가 꾸준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캐치가 돼서 이게 프리가 없는 파워앰프의 볼륨 달린 기종들의 큰 특징 중 하나거든요 그런 특징이 물론 본격 오디오에서의 풀사이즈 쪽에서는 그렇게 단다라고 해도 약간 답답한 느낌 거기에 BTA까지 들어갔으니까 좀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는 BTA보다는 스테레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테레오로 다시 전환을 해 가지고 소리를 듣고 마크 레빗슨 J2 역시 좀 어울리게 중국산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지금 많이들 쓰시는 J2하고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저게 조금 더 내부적으로는 J2 초기형 J2 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소리는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메리트가 좀 없어서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저 프리를 물려 가지고 스테레오 모드에서 딱 들으니까 약간 더 고역적이 위가 약간 더 트이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핵은 조금 더 미세하게 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음악적인 뉘앙스가 살짝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쇼텀에서의 사용이다 한 30분 듣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A20A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것도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오래 듣는다라고 하면은 제 시트 쪽을 손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거는 본인 스스로도 오디오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은 파워앰프 직별해서 더 오래 썼는지 프리앰프 물렸을 때가 좀 더 좋은지를 감안하시면 이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롱텀에서의 사용이라고 하면은 A20D DAC의 프리단이 좀 그렇게 우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쁜 소리가 좀 아쉬운 분들은 저가형 프리 중에서 조금 음악적 뉘앙스를 가진 프리앰프를 추가해버리고 BTL 모드를 확실히 그냥 포기해버려서 한 대로 가져가면은 두 대를 A20A 두 대 쓴 것과 거의 비슷한 금액에서 경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확실히 구동력 있고 펀치력 좋고 파워풀한 소리를 거침없이 내주는 소리를 좋아한다라면 브릿지 모드로 A20A 두 대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더 음악적인 뉘앙스까지도 잃지는 않고 가져가서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내추럴함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라면은 스테레오 모드에 프리앰프를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서 ANR 아카메 구형 모델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앰프지만 나름대로 소리가 네임 같은 소리가 나면서 끝이 좀 예쁜 부드러운 소리를 내주는 A60 앰프, 인티 앰프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순서대로 해요 스테레오 모드, 브릿지 모드에서는 힘이 좋았고 거기에 프리 넣었을 때 약간 넓어졌잖아요 A60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구독력은 ANR도 아주 우수한 앰프라고 볼 수 없지만 꽤 좋거든요 근데 저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 늘어났습니다 A20A가 저역이 좀 더 적었어요 근데 중역이 좀 많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똑똑거리는 중저음 쪽은 A20A가 좀 더 많았고 ANR, A60이라는 별도의 인티 앰프, 구형 인티 앰프가 저역 쪽에서는 조금 더 잘해줬다 그리고 고역 쪽에서 트임이 마크레민슨, JC2 프리 앰프를 넣었던 것보다도 좀 더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핵이 있는 똘망똘망한 파워풀한 소리 쪽에서는 A20A를 손으로 들어주겠지만 ANR, A60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익숙한 소리고 조금 더 내추럴하면서도 고유의 음악상을 크게 잃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미묘한 정도의 작은 차이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A60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저런 유의 앰프를 제가 좀 더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부자 A20A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써보고 롱텀 혹은 미들텀 정도의 시간을 갖고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쇼텀, 2, 3일 정도 사용해본 것에 대한 소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라 다만 프리지 모드도 가능하고 프리 앰프를 넣을 수도 있는 앰프이고 A30이라는 다른 앰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중고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앰프를 구입해서 사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원래 홈 오디오에 대한 이해가 많고 오래 사용해본 사람은 굳이 책상에서 작은 크기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본격 앰프 쪽을 조금 더 중고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나는 신품을 사고 싶고 중고산에 대한 편견이 없다면 A20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구동이 좀 어려운 스피커 쓰고 싶다고 하면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파워풀한 류의 소리, 밀도감 있는 류의 소리를 좋아한다면 좀 추천드리고 싶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예쁘고 넓고 이런 류의 소리 좋아하신다면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용으로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 F 리뷰를 하면은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데 저 또한 영향이 영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쓸 때마다 중국산들은 대부분 결국에는 가성비가 높지만 그걸 5년, 10년 쓰고 나면은 가치가 굉장히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오디오 생활을 오래 하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저는 중국산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굳이 오디오를 이렇게 저렇게 써보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깔끔하게 이런 거 하나 사서 간편하게 택배 오는 거 받아가지고 쓰고 싶다 불량 나면 반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성비를 찾는다면 사부자 A20A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함께 사용한 A20D 같은 경우는 A20A는 앰프는 가성비가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A20D는 가격이 거의 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깔맞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A20D도 함께 쓰시는 게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오히려 사부자하고 매칭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블라델리오스 DAC, 메르디안 디렉터 또 뭐가 있을까요? 뮤지컬 피델리티 V90DAC 이 정도가 오히려 밸런스적으로는 생김이 다르기 때문에 안 어울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더 작거는 사부자보다 더 작은 DAC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쓰시는 것도 굳이 나쁘진 않겠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볼륨이 따로 없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따로 넣으실 때에는 그런 구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중수단 애프들을 쓰면서 항상 느껴지는 단순히 가성비만 높다를 넘어서 성능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처짐이 없는 오히려 우수한 면들도 곳곳에서 관찰되는 하지만 고가의 제품도 아니고 크기도 큰 최적에서 여유가 있을 수 없는 앰프이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확실히 가성비와 음질적인 여러 대중적인 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면모들을 두루 잘 갖추고 있는 앰프라는 점에서 싸고 저렴한 신품 앰프를 찾는 분들에게는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